안녕하세요. 매진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코더를 설치하고 실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코더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땀콤버터 포도잼 샌드위치 만들기라는 레시피를 웹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더 설치했던 라즈베리파이를 이더넷 또는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켜주시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싶은 윈도우 컴퓨터나 맥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곧바로 제 컴퓨터에서 한번 코더에 접속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제 맥을 킨 다음에 웹브라저 크롬을 열었고요. 크롬 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더 로컬이라고 접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코더 로컬이라고 접속을 했죠. 엔터를 치면은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메인 페이지가 표시가 돼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을 이걸로 설정을 한 다음에 한글로 샌드위치 만들기라고 제목을 정해볼게요. 샌드위치 만들기라고 정한 다음에 만들기 크리에이트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HTML이 미리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헬로 월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여기 H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커맨드 S, 컨트롤 S 또는 세이브를 누르면은 저장이 되면 여기 자동적으로 이게 바뀌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땅콩버터 앤 포도잼 샌드위치 만들기라고 지금 글자를 바꿔줬더니만 여기 표시가 되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H1 그리고 여기 슬러시하고 H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중괄호하고 H1 그리고 중괄호하고 슬러시 H1 되어 있는 거를 태그라고 그래요. HTML에서 이런 어떤 요소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작성할 때는 이 태그를 이용해요. 저는 지금 H1이라는 태그를 사용했고요. 이 H1 태그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리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대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땅콩버터 이렇게 포도잼 샌드위치 만들기라고 했는데 제가 대제목 말고 중재봉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설명이라고 한번 넣고 이렇게 제가 작성하고 저장하면은 이와 같이 아까 방금 전에는 H1 태그를 이용했는데 저는 지금 H2 태그를 이용했어요. H2 태그는 그 H1보다는 작은 중재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와 같이 설명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접어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P라는 태그가 있죠. 이건 이제 Paragraph 태그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문장이나 글자를 표시하는 태그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 우수하죠. 이렇게 하고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에 넣고 이렇게 표시되도록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은 여기 밑에다가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한 개짜리 태그를 추가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그 보면은 항상 이렇게 쌍이 쌍으로 붙거든요. 짝으로 여기 이렇게 태그 이름이 붙어있는 태그 태그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가 있는 태그가 있는데 이게 뭐 되게 여는 태그 이게 닿는 태그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앞에 태그명이 있고 곧바로 슬래시가 붙는 태그 이렇게 돼 있는 게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태그예요. 이와 같이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태그 하나를 이렇게 넣었는데 hr 이라고 적혀있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넣은 다음에 저장을 해서 미리 보기를 보면은 이와 같이 아까 전에는 이 밑에 밑줄이 없었는데 줄이 생겼죠. 이게 바로 구분선을 만들어주는 태그예요. 이와 같이 구분선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레시피니까는 이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도 h2 재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일일이 적어줄 텐데 이때는 사용되는 게 ul이라는 태그예요. 이 ul이라는 태그는 어떤 목록을 표시해주는 건데 그 목록을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할 때 ul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요. 좀 이따가 순서에 순서를 따라서 이제 정렬하는 그 목록에 해당되는 태그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ul 한 다음에 실제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은 각 내용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li라는 태그를 이용해요. li 이런 식으로 ul, li 해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도마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재료 부분에 이렇게 항목별로 목록으로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 조리 순서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번 줄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 접고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목록을 표시하는 태그는 아까는 이제 순서 상관없이 할 때는 ul이었지만 이번에는 ol ol 하고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똑같이 li라는 태그를 사용해요. 이와 같이 내용을 적은 다음에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여기서는 순서랑 상관없이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됐는데 여기서는 순서에 맞춰서 번호가 적혀져가지고 표시가 되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여기서 h2 h2 하고 여기 순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보면 땅콩버터 한 다음에 잼 사이에 여기가 지금 특수한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 기호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와 같이 지금 웹페이지에서 이 앰퍼샌드라는 기호를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앰퍼샌드라는 기호는 그 여기 html 문서상에서는 얘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하려면은 이와 같은 기호로 적어줘야 돼요. 그게 그런 특수기호 같은 경우에는 html에서 따로 특수적으로 이렇게 글자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표현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서나 항목까지 표시를 했는데 한번 그림을 넣어볼게요. 이 중간에 중간에 그림을 넣어보는데 그림을 넣을 때는 여기 img 한 다음에 src 이렇게 이런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 이미지 태그는 바로 src라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 src라는 속성에다가 이미지 경로를 표시를 해주면 이미지가 표시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싶을 때는 여기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 저는 이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건데 얘를 열게 해주면은 이와 같이 지금 코더 쪽에 업로드가 돼요. 업로드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커서를 src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페이스트 코드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붙여져요. 붙여진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 이와 같이 그림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림 파일이 좀 크네요.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조절할 때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이 그림 파일 안에 보면은 우리가 src라는 속성이 있듯이 with 그리고 hate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위드 넓이 제가 대략 한 400 픽셀 그리고 넓이 높이 아 넓이를 700 높이를 400 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고 미리 보면 이와 같이 그림 파일이 크기에 맞춰서 변경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html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했고요. 이제 css에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이 css는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 이 스타일 시트는 바로 이 html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쁘게 꾸밀 때 사용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성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의 값이 있는데 뭐 페이지 콘텐트하고 패딩 뭐 패딩 값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서 사용하는 어떤 설정 값들은 어떤 패턴으로 돼 있냐면은 내가 바꿔주고 싶은 녀석을 녀석의 이름 또는 어떤 클래스나 이런 정보를 내가 바꿔주고 싶은 것에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내가 바꿔주고 싶은 것에 어떤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이름을 여기다 적고 그 속성에 원하는 바꿔주고 싶은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지금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지금 패딩 24 픽셀로 돼 있는데 바로 여기 위아래 그리고 이 문서상의 위아래 좌우 여백의 폭이 24 픽셀이 되도록 했는데 이거를 한번 바꿔 볼게요. 제가 패딩 24 픽셀이 아니라 라이트 50 픽셀 하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위아래 여백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좌우 여백이 50 픽셀로 바뀌어졌어요. 이와 같이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 h1 태그를 이용했잖아요. 이 h1 태그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줄 하나를 한번 추가를 해야겠네요. hr 저장해가지고 이미지랑 줄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에서 우리가 h1 태그를 바꿔주고 싶으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입력하냐면 h1 이렇게 대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어떤 걸 바꿔주고 싶냐면은 바로 폰트 패밀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패밀리 하고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데 한번 수정을 해보면 맑은 고딕 이게 영어로 적혀있지만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잘 볼 수 있는 폰트죠. 맑은 고딕 폰트 하고 산스 세리프 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 폰트 패밀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태그, 이 태그의 글씨체를 얘로 바꿔주겠어요 했는데 만약에 이 글씨체가 없으면은 그 다음 글씨체로 바꿔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 글씨체도 없으면은 기본 글씨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게 폰트 패밀리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직 저장을 안 했는데 저장을 하면은 지금 폰트가 바뀐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또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은 폰트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 40 픽셀 하고 저장하면은 폰트가 커졌죠.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폰트 글씨체 굵기 볼드로 해서 굵게 그리고 라인 히트 줄 높이 폰트 크기의 두 배 그리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글씨체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줄 높이가 있는데 줄 높이가 이 글씨체의 두 배가 되도록 설정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설정했더니 되죠. 그 다음에 한번 색깔도 바꿔보고 싶어요. 할 때는 칼라라고 넣고 퍼플 미리 선택된 값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값들을 입력을 할 때 RGB에 해당되는 헥사 값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여기다 입력을 하는 값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흔히 많이 사용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뭐 화이트나 블랙이나 뭐 레드나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퍼플이라고 바꿔보고 싶은데 퍼플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얘같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색 같은 경우에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가 H1쪽만 수정을 했는데 한번 H2 그리고 P 그리고 목록에 들어가는 LI 태그 쪽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H2하고 얘는 25 픽셀 그 다음에 여기는 P 하고 15 픽셀 그 다음에 얘는 LI하고 볼드는 지워버리고 얘는 이 라인을 하고 15 픽셀 하고 저장하고 살펴보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각 요소들의 색깔이나 크기가 바뀌었죠. 이와 같이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면은 HTML 안에 있는 어떤 모양새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되는 게 스타일 시트고 그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건데 우리가 아까도 인터넷 삼총사라고 제가 강의 제목을 해놨듯이 웹페이지의 중요한 3대 요소가 HTML CSS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예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었더라도 만약에 버튼이나 어떤 요소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웹페이지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뜬다거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환영한다는 글이 뜬다거나 하는 게 다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기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코드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웹페이지 브라우저 쪽에서도 웹브라우저 쪽에서도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점 얼럿하고 헬로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하면은 이와 같이 코드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입력했던 것처럼 제가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환영해요 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한번 해볼게요. alert 저장하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누르면 환영해요 라는 메시지가 뜨죠. ERC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거나 우리가 웹페이지를 보는 동안에 1초마다 5초마다 무언가 동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할 때 쓰이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활용하는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와 같이 HTML CSS 지금 CSS 스타일시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레시피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봤고요. 혹시나 좀 더 코더를 이용해서 재미난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소로 이동을 하면 지금 코더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게 바로 더 퍼펙트 레시피라는 프로젝트를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고 여기 보면은 뭐 펭귄 나오는 거 해가지고 난이도도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자바스크립트 관련해가지고 좀 더 깊게 복잡하게 하는 것들도 나와있어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라즈베리 파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LED나 버튼 이용하는 예제도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도 이번 시간 라즈베리 파이 쪽에 있는 코더를 이용해서 땅콩모터, 포도잼, 샌드위치 만드는 레시피를 웹페이지로 만드는 것을 해봤어요. 원래는 라즈베리 파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강자이기 때문에 웹페이지 관련된 거는 이제 깊게 안 들어갔고요. 혹시나 본인이 웹페이지 관련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3스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웹페이지도 이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생활코딩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웹페이지 관련된 강자들이 잘 나와있어요.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이번 시간 우리는 이제 웹페이지만 만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 이제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페이지에 접속하면 내가 만든 웹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하는 서버를 라즈베리 파이로 구현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때 이전에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할 때 했던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서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